오 라이브 오 신기해 귀여워 세안아 너 보이고 있는 거 맞니? 안녕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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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아리콘 모임이에요 야 300명 공방 300명 야 지금 올라가잖아 아 그러네 이렇게 올라간다 처음 해봐 이거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 갑자기 갑자기 켜서 희진이 잘 부탁한다 희진이 너무 멋진 배우고 좋은 배우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다 좋다 우리 혜수 잘 부탁드려요 원래 라이브 한 한 시간을 합니다 원래 네 이거 한 시간 하는 거 원래 그래야 되는지 강당되겠어요? 어 채원아 희진이 희진이 너무 세카모드 언니가 갑자기 켜서 깜짝 놀랐어 진짜 나가는 거야? 세카모드? 나 처음 들어봤어 나 하는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우리 혜수야 예스럽다는데 어? 되게 이런 거 잘 못하는 게 예스라고 희진이 형님 은영 어? 희진이 희진이 니가 MC니까 그냥 이렇게 해 하여튼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하고 되게 오늘 또 할게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안녕 이야 아 진짜 그렇게 심플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끄는 거지? 새해 인사하세요 엑스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 눌러요 엑스요? 엑스 눌러요? 그치 오른쪽 위에 있는 엑스를 누를 써요 아 이거요?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갑자기 얼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 뻔 해줘 해피 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짜잔 오빠 멋있게 해피 뉴이어 아 진짜 얼굴 진짜 잘 해피 뉴이어